웅주자가 얼굴을 보고 봐야지. 다시 만날 일 없을 텐데 얼굴은 봤어 봐야지. 아, 웅주가 무사할 거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. 왜 이제 와서 다시 웅주를 쫓는 건지. 저들에겐 살아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증자네. 전하의 명이 계시기 전에 그 누구도 웅주자가 이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을 것이야. 내가 세상에서 은혜하는 여인은 오로지 그 여인 단 하나뿐이다. 복수할 거야?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다는 행사했는데 근데 저는 왜 이래도 괴로운 것입니까? 남편이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